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 조영민 차장, 내일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안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시위를 떠난 활에 비유하면 적절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상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수시 접수 시작이란 지원자들이 공고된 대입 룰에 맞췄자 대입 전략을 자신의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즉 대입 경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쟁이 시작되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그 룰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부의 의료 개혁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동안 좀 보시면 25학년도 증원안 규모를 백지화해라. 이게 의료계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쟁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이 주장은 누가 하든 간에 입시생 또는 학부모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25학년도 증원 규모 내일부터는 여지라도 남겼다가는 대혼란 혹은 반발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선 25학년도 증원안을 못 건드린다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내일 9일을 의료 개혁의 중대 분수령으로 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와 여야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율은 시작됐는데 이견은 조금씩 있습니다. 숫자는 못 건드려도 보완책 등 25년도 것도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 반면 확정된 것 빼고 26학년도부터 논의한다는 여당의 생각이 좀 다르고요. 의료계 참석 시점에 대한 것도 여야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은 속도를 좀 내기를 원합니다. 반면 야당은 의료계 끌어내기 위한 이 과정 그러니까 정부의 사과라든가 책임자 인사 조치 같은 이 과정에 조금 덧붙이는 내용들이 생기고 있고요. 서두르는 분위기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해 보입니다. 양쪽이 이 협의체 구성의 속도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정부 여당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계를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좀 읽힙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참여한다는데 의료계가 외면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계가 국민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또 반대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를 다시 끌어올릴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그동안 의료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실정 등을 좀 명확히 하고 또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의료계가 오늘 역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보면 의대 증원 25년은 물론 26년까지 배지화하고 27학년도 증원부터 논의하자는 게 오늘 의료계 역제안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제로 베이스라든가 혹은 증원 10명도 논의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좀 언론 기사로 나오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의료계가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하겠다 이 원칙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 표현만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의료계가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좀 제공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번 역제안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을 좀 넘어서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흥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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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